안녕하세요 구강의 1번 어휘를 가겠습니다 우선 EBS 있는 어휘들은 제가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도록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다 하는 거죠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나죠 어디가 세 단어가? 이건 지금 색의 선택형인가 보네요 근데 뒤에까지 지금 문장이 좀 이어집니다 뒤에 특별한 건 없는데 우선 가면서 보죠 racially 일종적으로 South Africa is an Asian deeply divided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국가이죠 아주 깊이 divided는 분리되어진 수식 들어가는 거고요 Sports has helped to break down this division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빈칸이 내려가다 보면 됩니다 스포츠가 뭐를 했냐면은 이러한 분리를 깨버리는 그러니까 분할 조치를 없애버리는 됩니다 없애도록 도움을 줬다 Anything part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뭐 어떤 거라든가 이 정도가 되겠죠 가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로 가다 보면 여기 빈칸이 가능해집니다 빈칸이 가능해져요 저는 그러니까 다 읽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 부분 딱 나왔을 때 우선은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빈칸 이렇게 좀 정해놓고 가요 그럼 여기서 제목을 간다 해도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빈칸으로 이걸 해놨을 때 제목이 빈칸의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경우 굳이 그 제목이라고 쓰질 않습니다 왜? 어차피 밑줄 그은 단어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제목 같은 거는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갑니다 When the whites in South Africa held an election to decide Where to put on and to apart hate 여기서 hate라고 있습니다 apart hate 그러는데 발음 자체가 이게 인종차별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되죠 그래서 나아프리카의 백인들이 선거를 열었을 때 결정하려고 무엇을? 문법일 때는 여기서는 웨더가 나오죠 할지 어쩔지를 이렇게 됩니다 결정 됐을 쓰면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 웨데를 쓰면 할지 말지 이거는 이제 구분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웨데 자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정책을 끝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선거를 열었다 하는 거죠 선거를 열었을 때 69% voted to give up their privilege 69%가 포기하기로 이것도 어휘로 낸다 치면은 이것 자체도 어휘로 한 단으로 고쳐서 낼 수 있겠죠 어벤덤이라든가 이런식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기로 투표를 했습니다 마킹을 레어 피스볼 트랜지션의 파워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는 원래는 위치 마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위치 마크트가 분사 부문으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분사 부문으로 그런데 그것은 상징하는 것이었다 표시하는 것이었다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아주 드문 평화적인 권력의 이양이죠 변천이 되는 거고 변천이나 이양 뒤로 갑니다 One reason for the favorable vote was a South African president F.W. de Kahl's warning that failed to pass the measure won't return the country to isolation in business and sports 그래서 이제 이 우호적인 투표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이 대통령의 경고였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경고였어 뭐라는 경고냐면 데드야라는 여기서 대선 위치가 되면 안 돼요 동격 명사들이 됩니다 이놈과 같다 하는 거예요 fail to pass the measure 그러한 조치 여기서 더 매저는 뭘 가르치냐 하면 평화로운 정권 이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조치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는 뒤에가 지금 이제 가장절로 나오는 거죠 앞에가 가장절로 대신한 거예요 통과시키는데 실패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 나라를 되돌려 놓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로 되돌려 놓느냐 하면 아이졸레이션 고립으로 이렇게 됩니다 고립으로 그러니까 단어로 간단하시면 여기서 페이버리벌이 나오는 것도 이 피스펄 때문에 이 페이버리벌로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스펄 이놈이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신이다 그런다면 더 매저 해놓고 더 매저는 무엇인가 두 단어로 찾아 쓰시오 뭐 이런 식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나 아니면 스포츠에서 그 나라를 다시 고립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뒤로 가요 사우스 아프리카 이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각으로 나온 거죠 그죠 투표하기 이전에 이미 그때 마지막 참가를 했던 거죠 올림픽에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1960년에 이미 마지막으로 참가하고 뒤로는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헤드빈 바이드 금지당에 있었다 하는 거죠 금지당에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바드라는 개념도 사실 여기서 아이졸레이션의 개념으로 고립시켰다 하는 것은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차단막을 치는 거죠 바를 찾다 이렇게 되니까 since then 언제부터냐면 bad since then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죠 60년대 이후로 계속 참가를 못하게 이제 거절당한 거예요 그죠 프라임 인터내셜 컴퓨션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에서는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못 나가게 된 거죠 It's a part-hate racial policy 헤드메이리러 파라이언시 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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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파라이언 이 단어는 여러분한테 좀 이제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도 즐거워 놓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왕따예요 왕따 그래서 얘네들이 인종차별정책이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정책이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It's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왕따 국가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In everything from politics to sports for three decades 30년 동안이나 스포츠나 정치로부터 모든 것에 있어서 왕따 국가가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With apartheid undone 무엇이 어떤 상태에서 문법으로 간다 치면 이 부분을 생각하고 With 명사 분사예요 분사 근데 우리는 이제 위드 명사 분사가 나올 때 대부분 현재 분사가 나오는 거를 봤지 과거 분사가 나온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돈이라는 것도 역시 어의적 가치가 있어요 언돈이라는 얘기는 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다 무효화시키다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단어 가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놈도 역시 단어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정책이 무효화 되어져서 사우스 아프리카인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으로 보면 됩니다 조건조로 고추됩니다 위드 명사 분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이 어떤 상태에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핵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부사적 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만 이렇게 봅시다 사우스 아프리카가 아프리카인들이 쿨언스 게인 쇼우 디어 애쓰레틱 어빌리티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체육적인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당연히 체육적인 것만 지금 여기서 언급 되고 있는 거죠 그 체육적인 게 지금 주가 올림픽 참가 못하는 게 되니까 근데 실제로 내면으로 가보면 올림픽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정치에서도 국제 무슨 정치대회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왕따를 당하는 이런 종목 였으니까 꼭 이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라 여기 스포츠까지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사례로 올림픽 에 대한 것을 주로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해놓은 거죠 이것은 그럼 여기서 이것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것 자체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 정책이 페이지 돼야지만 스포츠 무대에 다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는 문장 삽입 형태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컴페일링 아기먼트 포 맨이 읽은 거니까 어차피 이게 또 어휘로 중요해요 이건 거부할 수 컴퍼시프 쇼핑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쇼핑 그래서 쇼핑 중독 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주장 이었다 하는 거죠 많은 백인들 한테는 뒤로 갑니다 이 두 개는 이 뒤로 다시 연결되는 것을 봐봅시다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요 그래서 사우스아프리카 has been allowed to compete in the 인디어올림픽 and in other worldwide competition 그래서 이제 결국 뭐 하게 된 거야 이 사우스아프리카 허락되어졌다 하는 거죠 참가하도록 올림픽 그리고 다른 세계적인 경쟁에도 참가하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이 스페셜인 럭비 특히나 럭비 에서 which is very important to these people 근데 그 럭비라는 것은 아주 얘네 이제 국민들로 보면 되겠죠 얘네 국민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것이었거든요 아주 인기 있는 것이어서 앞에서 많은 이 사람들한테 백인들한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뭐 하는 것이 여기에 참가를 그죠 이거를 폐지하고 이러는 것이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문삽 정도로 생각을 해라 하는 겁니다 앞부분부터 전체적으로 나온다 해도 순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밑에 문삽을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결국 폐지해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금지되어져 있던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나 어차피 순서가 정해지니까 이 뒤에 어디서나 뭐 이렇게 끈건 어쩌건 해서 순서까지 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제목 형태였다는 건 알겠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빈칸은 헬프부터 해서 이게 빈칸이다 근데 빈칸을 넣을 때 이게 디바이드가 디바이드이드가 위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좋지가 않죠 그죠 안그러면 이걸 이제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라든가 다른 단어로 좀 바꿀 수 있다면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날려버리고 나서 살려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거는 출제를 하고 싶을 때는 출제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자 그 강의를 보고 나면은 그리고는 다른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나 뭐 문법은 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 말을 하긴 했지만은 다른 데가 받쳐주기를 별로 안 낸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도 일단 생각을 하시라고 했고 자 저는 갈 때는 항상 어 여기 원래는 제가 지금 뭐를 해놓냐면 끝에 끝날 때 항상 저거를 넣어놓거든요 뭐 좋아요 구독 근데 그걸 지금 제가 빼놨어요 그 다음 거에서부터 그게 실릴 겁니다 네